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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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? 감스트가 여기서 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랬 길이 왔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실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적그 aka 사남에서 술 ups weekends 원스톤아wiad라보렴 거기다 요즘 너무 우리노리를 불러주는 쉬와 나 prat 오고 hablar 괜찮은데? 이건 요즘 다 저기 몬스터 아니에요? 발라버려? 네 요즘 또 우리노리를 불러주는 오오 괜찮은데? 너무 영광입니다 실물이 왜 이렇게 조그마세요? 아 저요?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자 여러분들 네 유튜브 구독자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이거제이게 서정권 형님 그리고 비재형님 정말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채팅창이 폭발할 뻔했거든요 오오오 하면서 12월 9일 12월 9일 안녕하세요 저녁 8시 45분 오오오오 시작됩니다 네 덤스트 타이거제이게 형님 어빵 피지형도 오시죠? 네 저 초대해주시면 저도 깜짝으로 원래 올려있었는데요 다시 갈까요? 아니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아니요 깜짝인데 여러분들 아시고 12월 9일 아 진짜 18시 45분으로 깜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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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9일 18시 45분 진짜 거친 대박 이제 피아노 11월 13일 10일 8일 에펫 20일 14일 15일 20일 감사합니다.